자 황심소 댓글화답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장소가 스튜디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음 있더라도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맥주 한잔하면서 이 댓글방송 녹음해서 하기로 정한거니까 뭐 이 방송이 이런 방송도 있을 수 있다 자 여러분 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내용이 무슨 내용이 왔나요? 아직 안왔어요? 그러면 준비가 될 때까지 녹음한거 듣나 안된다 자 댓글화답방송에 대해서 한말씀하세요 하고싶은 이야기하세요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지금 맥주집에서 댓글화답방송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생활맥집집이요 생활맥집집 광고주세요 자 그냥 빨리 하고싶은 이야기 평소에 궁금했던거 그냥 하면 되는거에요 근데 법사님 카페같은데 많이 들어가보시긴 하세요? 혹시? 거기에 되게 설전들이 많이 오가고 있어요 아 설전 질문을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답변을 할수도 있지 그래서 몇가지 저희가 가지고 왔죠 네 그래요 빨리 첫번째 주제가 뭐냐면 별풍선을 쏘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데 예를들면 요즘에 인터넷으로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때 한 몇백만원씩 거금을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껴서 그렇게 하는건지 그렇죠 근데 좀 이해가 안될 때가 많거든요 이해가 안되다뇨 그런 분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를 해야지 황심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황심서에서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후원을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근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뭐가 내용이 달라요 저희는 뭔가 마음의 양식이 되고 막 그러는데 마음의 양식이 되나 눈욕이 깜이 되나 이래서래 뭔가 되는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가요? 아 그럼요 마음의 양식이 되나 육체적 양식이 되나 다 같은 양식이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 그런데 몇만원씩 쏘는거는 아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백만원 이상 삼백만원 이상 이렇게 쓴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고서요 그게 가능해요? 그거는 부자일 수는요 안쏘요 부자가 얼마나 짠데요 여러분들 부자가 안되봤어요 모르는구만 부자는 진짜 짜요 해봤어요? 안해봤잖아요 해봤어 이러니까 내가 꼭 앤비 아 참 나이가 들면 꼭 이런 이게 석관이구만 앤비만 가지는게 아니라 노땅들이 가지는 석관이구만 네 그런데 중요한거는 이 이름을 불려주고 할 때 그대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한뜩이 꽃이 되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풍선도 쏘고 그러니까 별풍선도 쏘고 후원금도 쏘는거지 그런데 그건 뭘 뜻이냐 내 이름의 가치가 만원짜리냐 십만원짜리냐 백만원짜리냐는 바로 내가 결정한다 그 마음으로 하는거에요 억는 돈을 주여 짜서라도 거기다가 보내는 이유가 자기 존재를 좀 확인받고 싶어서 그렇군요? 내 이름의 가치가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가지고 내가 평가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내 이름의 가치를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그걸 표현하는거에요 돈 안하는 이런 분들이 꼭 아 진짜 할말 없게 만드시면 해 WMPI 문항 있잖아요 거기서 더이상 고를 수 없는 돈 12개를 채울 수가 없는데 할 수 없이 채운 분들은 그게 프로파일이 정확하냐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거는요 그분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는거를 채울 수 없을때는 채울 수 없다는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본 다음에 다시 하셔야 되는거에요 괜히 문항이 맞니 안 맞니 검사가 정확하니 안정확하니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은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을 이 WMPI 검사 탓으로 돌리는거에요 이거 올려도 될거에요 아무리 내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되게 리얼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맞다 그 뭐지 롬앤뚠이였는데 여친이랑 같이 있으면 여친분이 심심하다고 막 그런다고 밝은걸 억지로 내야만 하는건지 힘들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롬앤의 매뉴얼이었어요 남성분이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랑 있으면 심심하다는 말을 계속 한대요 그러면 분위기를 띄워주고 싶어도 그게 자기는 안된다는거죠 남들하고 좀 북적북적하게 뚜덕뚜덕 하는 사이가 되고싶은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심심하다는 말은 진짜 심심해서 그런게 아니라 너 돈을 안쓰고 있다라는 뜻이예요 어머 이제 알겠어요? 그게 왜요? 아니 니가 돈을 안쓰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심심하게 있다라는 그 뜻을 심심하다라는 걸로 표현하는거에요 그럼 그 말은 같이 영화를 보러가든지 맛있는 데를 찾아가든지 그래야 된다는거죠 뭔가 이벤트나 다른 놀러갈거리가 그걸 놀러갈거리라기보다는 청청하자 찬성하지 않는다 찬성하지 않는다 그럼 뭐에요? 뭐에요? 심심한 이유를 빨리 이야기하세요 롬앤도 아닌 분이 뭐 롬앤이 체감해서 심심한 이유 빨리 이야기해봐요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식었다 어? 정말 헤어진거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다시 불붙여봐라 그런 뜻 아닌가요?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국의 롬앤 여러분 여자친구가 심심하다고 이야기할 때 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에 이.. 썩지 마세요 왜냐면 사랑은 불이 꺼지고 불이 붙는 그런게 아니에요 왜요? 사랑이 뭐 알코올인줄 알아요? 고채열료인줄 아세요? 불이 붙게 불이 붙게? 사랑은 사랑이에요 아 진짜 궁금한거 있어요 네 궁금한거 근데 롬앤은 좀 친해져야 이렇게 밝은 모습도 나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둘이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아직 그런 친밀한 사이는 아니라서 그런거 아니에요? 혹시?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사실은 이 롬앤 분이 아주 친밀하게 이야기하거나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는 둘 사이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익숙해졌고 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거에요 진짜요 그래서 일단 안주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안주를 먹는 시간을 하면서도 네 그래도 또 질문할거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이 다른 성향의 사람을 사랑할때는 상당히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음 그래서 심심하다라고 하는 그 여친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거에요 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형들로 만약에 심심하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누구냐는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롬앤이 많다고 생각합시다 네 그러니까 롬앤 남성이 되고 싶어요? 여성이 되고 싶어요? 롬앤이요? 네 본인 롬앤 여성이죠? 네 여성입니다 남자친구하고 사귀는데 네 남자친구가 심심하다 네 저 사람 참 내가하고 같이 만났는데 심심해 그런 느낌을 던져 있어요? 음 아뇨? 네 없어요 이 말은 롬앤 여성은 당연히 남자친구한테 심심함을 느낄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걸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이디얼 여성이 남자친구한테 심심함을 느낄 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어 이제 더 이상 어 신비롭지 않다 더 이상 신비롭지 않다 네 남자친구가 더 이상 신비롭지 않다는 말은 질렸다? 뭐 질렸다기보다는 너무 뻔하다 평범하다 내한테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심심한 인간이 돼요 그거는 아이디얼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가지는 것도 똑같아요 회사 뭘 찍어요 찍기는 그러면 그냥 오늘은 목소리만 해요 또 질문하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대부분의 남자들한테 다 뭔가 마음을 다 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유형에 상관없이 근데 아이디얼만 그런 건가요? 아이디얼도 그런데 아이디얼은 사실은 그 상황에서 이제 항상 신비감을 유지하는 거는 단순히 뭔가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항상 뭔가 말이 통한다 생각이 통한다 이런 걸 가질 수 있으면 어 사실은 몸을 주든 마음을 주든 별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벽을 보고 이야기한다든지 뭔가 좀 뻔하다든지 이런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과도하게 아 편안해졌구나 친숙해졌구나 이런 경고신호를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조금 기간을 두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각기 다른 경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자기가 어떤 성향이고 자기 사귀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어떤 성향인데 심심하다고 이야기했다 이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아 아 그러면 그 뭐지? 여기 카페들에 황심소는 이렇게 뭐라고 하지? 사랑이랑 감정에 대해서 시니컬한 것 같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분은 짝사랑 책을 좀 제대로 읽어보고 제대로 느껴야 되는데 황심소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니컬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시니컬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는 항상 바뀌거든요 내 마음은 항상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황심소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다룰 때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바뀐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시니컬하게 들릴 뿐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 이분이 질문 중이시는 것 중에 영원한 사랑은 정말 없는 걸까? 라고 하셨는데 그건 없다고 봐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바뀌는 게 사랑의 정의인데 영원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뭐가 가슴이 아파요? 네? 뭔가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을 걸 아 저런 질문을 하는 분은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아직까지 이 진정한 삶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신 분이라서 그런가요 아 그러면 어 그 또 뭐지?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황심소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이 좀 M자 사연분이 많잖아요 그랬죠 댓글 중에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 인상 깊었던 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 빛 좋은 개설구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M자형 의사의 사연이었는데요 그거를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M자 특성은 아주 좋은 액셀과 아주 좋은 브레이크를 가진 최고의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운전사가 운전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미숙하여서 이게 직진 코스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코너에서 액셀을 밟는 등 엉뚱하게 사용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던 거군요 훌륭하네 네 자 그래서 초보 운전자처럼 이 차를 거치게 뜨면서 키로감이 누적되어서 절로 버렸던 것 같아요 자 자동차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의 하천 운전성치가 문제였지 이제 감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자전거가 넘어질 것 같을 경우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오히려 더 과감히 힘차게 폐사를 밟지 않은 것 이게 우리가 말을 일으킬 수 있는 팀이었군요 자 이렇게 댓글이 남겨주세요 어우 훌륭하시네요 그 사연 보내주신 분 본인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으셨네요 이런 분이면 황심서에 후원해도 아깝지 않지 않겠어요? 최소한 이분이 진짜 본인의 상담의 효과를 누리시려면요 황심서 후원하셔야 돼요 후원 안하고 그냥 퉁 치면 이분이 오래 못 가요 자전거 타다가 엉뚱한 이 돌보리에 부딪혀가지고 옆에 겨울로 쳐박아요 아니 너무 계속 들으시라는 말을 협박주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 계속 듣는 거야 지가 도움이 되면 듣는 거지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게 황심서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수형 10집에서 듣다가 빵빵 터지셨다고 돌려깎기 기술이 최고라고 재밌다고 하시네요 예 권력 까기가 아니라 권력을 추정하면서 본인은 깔끔한 척하는 인간들이 꼴보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돌려깎기 기술이요 돌려서 까는 아 돌려 까요 네 제가 돌려 까는 걸 잘했으면 지금 이 목이 잘렸겠어요 지금 아니다 목이 잘렸고 나니까 돌려깎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 그러면 다음으로 마이클 무헌님이 저는 직장 상담을 주로 듣는데요 저는 아이디얼 만땅인 상사인데 어떤 증언과 함께 일하는 게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아이디얼 만땅인 상사라면요 본인의 스트레스 받는 걸 걱정하기 전에 본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을 더 많이 걱정하셔야 돼요 어머 대댓글에 그렇게 달렸어요 그렇죠? 훌륭하신 댓글이네요 역시 한숨도 듣는 분들은 도사가 다 되셨어요 L.E.E.U.D.O.N.님이요 통증 연구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였군요 라고 인터뷰 에피소드 듣고 달아주셨는데요 광주 트라우먼 센터에서 통증에 관해 강의하신 거 봤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가 생각나네요 책 얼른 나오길 바랍니다 라고 물으셨는데 책 언제 나올 예정인가요? 통증에 대한 책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러면 통증이 정리를 하면요 시계가 많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전에 통증을 극복하는 방법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길인데 그래서 자기 찾기 시리즈의 책은 11월 달에 나온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책이 나오나요? 그럼 책 콘서트도 하나요? 푹 콘서트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잘 기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후원 많이 해주세요 아 그 다음으로 아니 보세요 이게 다음으로 고향 를 이거 를 맛있다.